한때 BTS의 콘서트 장소로 알려졌던 부산기장군 옛 한국유리부지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. 용도 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 등을 따져 당초 2,400억 원이라던 공공기여금 규모가 600억 원가량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. 그 속사정을 김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BTS의 콘서트 부지로 검토되기도 했던 부산기장군 옛 한국유리 공장터입니다. 땅의 용도를 바꿔 2천 세대 아파트 등을 짓도록 해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. 당초 알려진 공공기여금은 2,400억 원, 땅값 상승분 1,700억 원과 도로 확장비 등 추가 공공기여금이 모두 포함된 규모입니다. 하지만 최근 부산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공공기여금은 1,8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. 도로 확장비 600억 원이 모두 빠졌기 때문인데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공기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. 사실상 과대 포장된 공공기여금의 거품이 빠지면서 향후 나머지 사업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. 부산시는 한 차례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보류된 만큼 세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.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가 상승분의 100%인 부산의 공공기여 비율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오히려 다른 유후부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막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KNN 김성기입니다.